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, 건축 100% 가능한 땅 토지 매매 신바람 시골집 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집하고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오늘의 매물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지목 전 481평, 대지 20평 총 501평 방향,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정남향, 주변 6에서 7가구가 주변에 있으며 2차선 국도에서 직선거리 150m 전기점보 때 들어와 있음, 물, 상수도 집 앞 50m 앞에 5m 폭기울 같은 도랑 있음 신림 IC까지 20분 거리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도로, 건축 100% 가능한 땅 토지의 매매 가격과 땅 주인 연락처는 집하고나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주세요.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였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